자 오늘은 아빠가 못봤던건데 이거? 창작 창작이야? 응 오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들기가? 문턱내로 다 돼있었는데 다 구조 보여주려면 조금 웃어야 돼 아 여기 이거 비행기야? 응 여기 문 열고 아 거기 사람 맡게 되어있네 여기 오 오 원래 이렇게 만들어있는걸 너가 뜬거 아니고 이렇게 다 만든거야 너가? 원래 문턱이 있던거 조금씩 찾아서 좀 부수다가 다 만든거야 아 그래? 한번 자세해보자 여기 사람 탈 수 있게 되어있고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? 이 안에는 뭐가 막 복잡하네 뚜껑 뚜껑이고 여기 사람 탈 수 있겠네 여기도 어? 어 떨어졌다 이거 같이 옮기는 건데 아 이렇게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 안에 오 잘 만들었네 착륙한 후에 여기 점프해서 여기 들어가 아 착륙한 후에 점프해서 들어가? 응 여기는 약간 응 여기 여기 안에는 응 약간 감흥욕이야 여기 밑에 바람으로 빠져나가면은 탈출할 수도 있는데 아 문제는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어 하하하하 밑으로 떨어지면은? 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수 과목이야 제수 과목이야? 어 제수 수송하는 비행기네? 제수 보다는 그 스타워즈라고 있는데 어 아무튼 스타워즈는 난 잘 모르는데 내 레고 가져와서 이거 만든거야 음 멋지다 아 기능은 요정도만 있고 이거 원래 미사일 끼워서 미사일 발사할 수도 있어 아 미사일도 발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히트가 있어 여기 밑에 이거 착륙할 때 쓰는 거 아 착륙하는 발판이 따로 있네 발판으로 해서 한번 세워봐 봐 잘 세워서 오 세초랑 딱 서네 멋지다 잘 만들었네 요거 그리고 날개가 어떻게 돼있냐면은 어 여기 밑에 부분이 약간 있거든 어 요거를 떼면은 딱 이렇게 아 날개가 또 떼어주는구나 오 오 이렇게 돼있어 원래는 대충 엄청 간단해 하하하하 요 천장 부분이랑 요 앞부분 응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이랑 요 앞부분 여기 밑부분 조금은 날개 내가 개조했어 음 거의 다 개조했다고 아 멋지게 잘 만들었네요 이거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? 이름은 그냥 스타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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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 비행기 스타워즈 윙 비행기 아 날개 비행기 멋지게 이름 좋네 예 세아니의 자작 스타워즈 윙 비행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인사할까? 안녕히 계세요. 네.